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또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이 현상을 원어로 아네오크대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질 때에 이 단어를 종종 성경에 쓰셨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질 때에 눈이 밝아진지라 할 때 그 눈이 밝아졌다는 뜻을 이 단어를 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무덤이 열린 사건이 났는데 그 무덤이 열렸다 할 때도 하늘문이 열렸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베드로나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도 이 단어를 썼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가 참매할 때에 옥문이 열렸죠 그때 그 옥문이 열렸다는 단어를 바로 아네오크대다이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 게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오늘 1분문이니까 세례받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받을 때 예수도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목사 장로의 직분에 의해서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고 신앙 경륜에 의해서 열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아 시대만 아니고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신 자는 누구냐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근데요 뭐 내가 참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늘문이 열린 기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늘문이 열릴까요? 오늘 이 희다비 본문에 말하기를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 세례란 단어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세례는 뭘 의미입니까? 원칙은 침례죠 물에 들어갔다 할 때에 내 제호와 옛사랑과 육성이 주님과 함께 장례됐다는 장례 죽었어요 물 위에 딱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세례의 그 사건은 사실 십자가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때에 그때에 사실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면 일리아가 갈매산 혈투 가운데서 송아지 각을 떠넣고 불이 내놨어요 그때도 보니까 저녁 소재들인 시간에 소재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소재는 고운 과로 제사예요 하늘만 열리고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칼로 태웠을 때에 하늘이 열려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스와 싸울 때에 우려를 바래가지고 성령에 불이 떨어져서 승리하게 됐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온전한 번제들이었을 때 오늘 그렇습니다 온전한 번제도 주인공학계에 죽는 거죠 희승 헌신의 예물이죠 그러니까 소재나 번제가 지금 본문에 말하는 세례라 이 말 주인공학계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늘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개시족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건 절망의 땀 아주 죄수들만 있는 그런 곳에서 권한 가운데서 그래도 주인 아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고 한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늘문만 열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문 열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죄인들이 성령 없이 뭘 하겠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기 자남의 아들이나 고백을 했습니다 마는 베드로는 세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5호순절 성령의 불세를 받고 다음 내 입장에 나가서 외쳤을 때에 안전배가 일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내 학문 지식으로 사단의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었고 누구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중요한 기도를 지금 말하는데 기도도 어떤 기도 성령의 사로잡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라섬 탄식으로 해서 강구하는 기도 이건 하나님 뜻대로 한 그 기도는 상달이 되는데요 오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향으로 말하고 있어요 향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천사가 다 따라다닙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녀도 기도 한마디 안 하면 빈탕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천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 향을 봐야 돼가지고 막 좋아서 오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고 향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받고 은사능이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지하계 담이 있으면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하고 사랑하고 만남이 있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주약에 담아 있다면 버려진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본받아서 하늘의 위로 기쁨 평강 저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맛볼 수가 있는데 어느 때예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호흡한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기도는 생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순천 목사가 수요밤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기도를 아버지한테 배웠더니 내가 어떻게 기도가 할지 나 그랬더니요 어렸을 때 딱 오더니 다 깨안아 주더니 너 오늘 기도했니? 안 했다고 하니까 콧금을 꽉 박아볼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럴 것 같아서 빨리 피해갖고 방에 들어가서 1분이라도 딱 기도했대요 나오자마자 너 기도했니? 그러니까 아 조금 했어 근데 콧금을 하나 막아볼더래요 그래서요 제 기도 원룸만 보면 콧금을 막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거 안 했을 때 자기 아 기도는 호흡이구나 이건 해야 되는 게구나 이게 자기에게 체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봐도 기도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 맞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지만 그가 기도한 즉 3년이 그 다음 비가 오기도고 안 오기도 하고 의인의 강구 하나님과 깊은 만남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도 살리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고서 얼마나 귀한 자 우리 뭐가 있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뭐가 있냐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데 기도하네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10편 140편 2절에 말하기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같이 되며 내 기도가 향이 되고 내 손 드는 것이 우리가 손 드는 것이 항복입니다 주여 주인만 의자입니다 주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인만 바라봅니다 이럴 때 저녁 제사가 제사로만 돼 대기하소서 여러분 대기하소서가 뭐냐면 주님이 은혜주시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일부터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인데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부담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역사한 것 성격이 많이 나옵니다 열고생이 새벽에 왈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돼요 새벽에 부활했어요 새벽에 오순열 성령 강림도 새벽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홍해의 바다 새벽에 놀라운 사건 모두가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10편 80, 8편 10편 말하기를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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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내가 불을 지져 싸우니 아침에 나의 새벽에 기도가 상당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장원 8편 10편 말하기를 내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잃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데 이 간절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새벽에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불이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신념과 은혜와 모든 축복을 줄 믿습니다 이사 오신 자체만의 길은 내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원하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도요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있습니다 게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빌랄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다이세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온 세상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열면 다섯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복주교에 일어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그분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요 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합심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귀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에 이런 모든 기도가 상대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감으로 제가 말씀의 능력이 개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 성령의 역사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은혜감을 회개하고 만나면 그 다음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조지 히플드 목사님이 젊어서 굉장히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분이 쥐와 가운데서 있었을 때에 어떻게 구원 얻을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마음 속에 평안이었고 기쁨이었고 죄의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더기 옷을 입어보고 사치를 거절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거친 음식 먹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하고 가난한 사람의 돈을 나눠주고 그래도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당시 요한에슬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냐면 구원을 들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릎을 딱 꿨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올 때에 성령의 임재가 은혜가 임해가지고 보혈 능력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나서 정말 거듭난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시대에 유망한 쓰임받는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설교가 주로 무슨 설교였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깊이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일 밤에 정혜원 목사님이 4대째 믿는 가정이고요 전도사 시절에 27살 때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19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분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데 본인이 그때 기도는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멍이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네가 제 용서받으니라 음성도 듣고 그리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고 바위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임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저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가지고요 100일 차인데 50일째 되는 날 천사가 제 얼굴 더러운 오물을 씻어준 것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거룩하시고 더 은혜받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하늘문 열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번제 소제의 기도가 상달되는데 구체적으로 뭘요? 오늘 십자가의 보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애통한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의 임직감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은 주님 나는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통에 잡아가고 그때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시는데요 다이씨 범죄하고 나서 말하기를 우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시켜서 내가 눈보다 시리다고 다이씨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요 뭔 물질을 회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제 번제의 기도는 내 자식 깨뜨려서 통에 자복하는 기도일 때에 성령의 역사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회개 기도할 때에 자기 팔뚝을 물어뜯으면서 기도하면서 졸도까지 했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오늘 번제 소제가 세례라는데 세례의 기도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죄를 회개하고 육성을 뽑아내고 죄를 끊고 세상의 주황을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 한 분에 집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보다 더 마음 뺏기고 주하고 사랑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것이 내 자신이 소제가 되고 번제가 되어서 깨뜨리고 부서져서 항복한 것은 오직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부중한 게 무엇일까 내가 자신이 요즘도 계속 기도하면서 애통합니다 통해합니다 세상에 나처럼 미련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실수만 없고 정말 마귀한테 당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구원 밖에서 회개가 아니고 성화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데 깊은 관계 그것이 하늘문 열리는 것인데 그런데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랑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원망들을 많이 이끄던 예물도 먼저 화목하고 오라 하겠잖아요 땅에서면 하늘에서면 이고 땅에서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데 먼저 순수가 하늘에 풀려서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땅에서 인간관계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스의 12장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좋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내게 피와 고통을 준 사람 내 마음이 아프게 한 사람도 그냥 화평하세요 거룩함을 쫓으라 휴거를 강조하는 말씀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요 왜? 내가 들림 받아야 되는데 주님 봐야 되는데 하늘을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말한 나부터 진실로 용서가 했는지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 기도는 해줘요 내 가슴 속에 진정한 사랑은 안 와요 내가 축복 기도하지만 진짜 축복 이 몸은 나 마음 상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내 마음에 진정 나를 괴롭힌 사람 정말 내가 기도하고 복이 정말 이만큼 내가 기쁘고 뛰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자가 되겠지 안 돼요 안 돼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네 그릇이 그거냐고 날마다 내 자신을 봐요 용서? 진실의 용서가 됩니까? 아이고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오면 용서하는데 그걸 아직 안 오잖아요 아 뻣뻣하게 나한테 달라던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 내 용서해라 용서하라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데 이 시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하세요 지금 용서 안 된 사람 매체인 사람 내가 하늘문이 다치니까 이거 풀어야 되니까 이 순간 주님 나 솔직히 용서는 안 되는데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속으로 따라서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결단하면 성령이 열려주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강파고 완화감이 풀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야 너 1만 달러한테 수백억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 100대 나라한 그 돈 몇만 원을 가지고 그냥 모가이 잡아갖고 감옥에 쳐넣지? 그럼 아유 주여 너 용서하면 나도 네 용서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나부터 남에게 실수 잘못은 거 다 짓거든요 누군가 나 용서해야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늘문이 지금 열린 걸 얘기해요 하늘문이 열려면 관계가 회복하라는 건데 관계성에서도 서로 언어 사용을 잘하세요 사랑은 무례행치 않거든요 부부간에도 가능한 한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이렇게 막 미안한 마음 진실로 목소리가 진짜 미안해서 온 것인가 그냥 뚝뚝이 약한 것인가 다 알잖아요 내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 미안해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했다는데 다 마음에 녹아지게 돼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이 한 번은 시골에서 휴가 중에 암소를 외환관을 집어넣기 위해서 온갖 노력해도 암소가 버티고 안 들어가요 땀을 뻘뻘 해도 안 돼요 아 근데 한 소녀가 와가지고 암소 딱 그냥 콧잔등을 쓰다듬어주고 얼굴을 비벼주고 암소한테 따닥딱했더니 암소가 그냥 끌려 들어가더래요 아 그때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외부의 힘이 아니고 내부의 동기에서 마음에 움직인 것이 부드러운 것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가 이겨요 온유 부드럽고 따스한 마음 이것이 사람을 녹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한 내 자신도 너무나 알지만 실제 내가 은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아 세상에 다 그냥 품을 것 같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은혜 받지 않고 절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문이 세례받고 기도할 때 열렸잖아요 세례가 바로 오늘 다시 얘기하면 소제 번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송아지 각을 떠놓고 기도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혼자 집에서 있습니까 거짓은 850대 일과 혈투여요 왕이 지켜보고 온 백성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 각을 떠놓고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가 살아야 죽어요 죽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 떠났다는 그것만 좋아하는데 불 떠나지게 그냥 됐냐고요 그냥 됐냐고요 송아지 각을 떠는 그 송아지가 사실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돼요 거기서 거기서 각을 떠놓고 하나님을 엄부림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방에서 잠자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과 사회 갈림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 선자가 우리가 바래갖고 성리의 역사에서 불레스과 전투 현장이에요 지금 그 전투 현장에서 지면 죽어요 그 상황에서 온전한 번제로서 양을 재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불이 안 떨어지면 죽어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때 그 유배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감아에 졌는데 여러분 기름이 끓으려면 물 100도보다 더 높아야 끓은 거예요 펄펄 끓는 그 기름에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결국 어디론가 반모섬은 죄수들만 있는 섬이에요 외로운 이 바위섬 거기에 있었을 때 전부 흉악한 죄수들 틈바고 있어요 그 상망한 거예요 그 속에서 반모섬에 전혀 사방이 쾅쾅 막혀놨어요 막혀놓으니까 기도죠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때 하늘에 뚜껑이 열렸는데 오늘 여러분 상황이 꼭 반모섬같이 외롭게 고독하게 사방으로 오겨삼다 하고 완전히 쌓여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찬스예요 찬스 야구 압복강 기도가 언제입니까 형이 400군사까지 칼 주고 자기 죽이러 온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몰아넣었어요 너 좀 깨지고 나 좀 만나라 온전한 본죄소를 통해서 네가 죽고 깨어지고 나만 의지하고 온전히 나만 좀 만나라 그래서 요한에게 반모섬에 유별시켜서 하늘에 뚜껑이 열린 사건이 그냥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은혜 주고 싶으셔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환경에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에 나는 날마다 죽나라 한 가문에서 내가 번제 소재가 돼서 완전히 죽어진 가문에서 항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그 순간 그게 사실은 간절히 회개하고 통의하고 주인밖에 없다고 고백한 그 순간 사실은요 가장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그때의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런 가문에서 정말 달빵 생활에서 쌀에 떠진 상황에서 그래서 산에 가서 반절이 불 때 그때 정말 하늘이 열린 가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를 보신 것도 봤고요 홍포에 있고 정말 하나의 신랑 은혜는 그때 왔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우리 모두 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 있습니까? 앞으로 있습니까? 눈물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만날 찬스예요 다 죽음의 고비에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이 만남이 있는 복된 자 되시기를 기도를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equ해atta com 찾으신ắn 아멘